금융감독원이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 보험 판매 경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사망이나 다쳐서 경찰이 조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비용 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안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하며 기존에 가입한 운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